네 일단 방탄진이랑 굉장히 친한데 또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다 각자 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대결이라기보다 각자 또 다른 스타일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대결 같은 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냥 같이 사이좋게 그래도 뭔가 다른 보이그룹 분들과 또 나중에 먼 훈다를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옛날에는 저런 친구들과 저런 그룹들과 함께 활동도 했었구나 뭔가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경쟁도 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서로 되게 자극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도 사실 눈이 되게 즐거워요. 잘하는 그룹들이 많이 나오면 저는 특히 박찬찬 선생님들도 되게 멋있고 요즘 세븐틴 분들도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또 우리 빅세 또래 친구들과 보면은 정말 멋있는 무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눈이 좀 많이 즐겁습니다.